미 서부지역 실리콘밸리 스타트업의 돈줄 역할을 해왔던 실리콘밸리 은행의 파산으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은행회장은 파산 열흘 전 가지고 있던 대부분의 주식을 매각한 데에 대한 논란까지 더해지고 있습니다. 파산 직전까지 직원들에게 거액의 보너스까지 지급했던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 실리콘밸리 은행 본사 앞, 국계 닫힌 문 앞에는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가 실리콘밸리 은행을 폐쇄한다는 안내문만 덩그러니 붙어 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성장과 함께 지난 40년을 성장해왔던 SBB가 뱅크런으로 10일 무너지자 실리콘밸리의 스타트업 생태계가 패닉에 빠졌습니다. SBB에 돈을 맡겨놓은 스타트업들은 당장 운영자금 부족으로 위기에 처했고, 벤처 캐피탈 등 투자자들도 스타트업을 지원해주고 싶어도 추가 투자계획을 이양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습니다. 스타트업 업계와 40년간 성장해온 SBB가 폐쇄되는 데는 44시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SBB는 투자했던 장기 채권 210억 달러치를 매각해 18억 달러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고객의 예금 인출에 대응하기 위한 현금을 확보하려는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손실을 메우기 위해 22억 5천만 달러 규모의 증자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고객들의 예금 인출은 가속화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루 동안 빠져나간 금액만 420억 달러에 이릅니다. 이날 SBB 금융그룹의 주가는 60% 하락했습니다. 결국 뱅크런의 SBB가 대응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자, 미금융당국은 특단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불충분한 유동성과 지금 뿔렁의 이유로 SBB를 폐쇄한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그리고 연방예금보험공사가 법인을 설립해 SBB가 보유한 예금을 모두 이전받고 자산 매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SBB 파산은 역대 두 번째로 큰 규모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 SBB의 총 자산은 2,090억 달러, 총 예금은 1,754억 달러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JP보건 체이스의 워싱턴 뮤추얼 파산 이후 두 번째입니다. SBB 파산은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던 일이라 더욱 충격이 큽니다. 한편 실리콘밸리은행의 파산 사태 직전 11일 전 이 회사의 최고 경영자가 자신이 보유한 회사 지분을 대거 매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파산 결정 직전 직원들에게 거액의 보너스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원일 경우 12,000달러에서 임원은 14만 달러까지 전해졌습니다. 한편 조 바이든 대통령은 실리콘밸리은행과 시그리처은행의 파산 원인을 제공한 이들에게 전적으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실리콘밸리 붕괴 여파 속 뉴욕의 시그리처은행도 폐쇄되었습니다. 이번 사태의 원인을 두고 미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금리 인상 사태가 본질이라는 비판과 함께 미국 정부가 두 은행 예치금 2,640억 달러에 달하는 은행 예금 자산을 모두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금융중심지 뉴욕주 규제당국의 금융서비스부가 지난 뉴욕 소재 시그리처은행을 인수하고 연방예금보험공사를 파산 관제인으로 임명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시그리처은행의 예치금은 885억 9천만 달러 규모입니다. 실리콘밸리은행의 총 예금은 1,754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은행의 예치금을 합하면 약 2,640억 달러에 달합니다. 이번 사태의 원인을 두고 미 연준의 금리 인상이 본질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연준은 지난 1년 미국 기준금리를 사실상 제로에서 4.75%까지 급격히 올렸습니다. 채권이나 주택당보 등의 은행의 많은 자산이 금리가 오르면서 그 시장 가치가 하락했다는 것입니다. 이 밖에도 실리콘밸리은행의 자금 위기가 부상한 지 얼마인데 초고속으로 파살한 배경을 두고 스마트폰 예금 인출이 언제 어디서든 손쉽게 가능해진 시대 상황이 꼽혔습니다. SBB의 주 고객인 실리콘밸리 스타트업의 사업가들이 거래은행의 위기 소식을 듣자마자 순식간에 스마트폰으로 예금을 대거 인출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예금주들은 하루에 420억 달러를 인출하려고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단 이번 사태의 후폭풍 우려 속에 미은행 감독당국은 SBB뿐만 아니라 시그니처 은행 모두 예금 자산을 보장할 것이라는 성명을 냈습니다. 성명에 따르면 옐런 장관이 연준과 FDIC의 공고를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모든 예금주를 온전히 보호하는 방식의 사태의 법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실리콘밸리은행 파산이 이어 뉴욕지에 또 다른 은행이 파산했음에도 바이든 정부가 예금을 전액 보장하겠다는 발표와 함께 추가적인 은행 파산을 막기 위해 금융 규제를 강화할 뜻을 전했습니다. 실리콘밸리은행의 파산을 신호로 유력했던 연준의 기준금리 0.5% 빅스텝 추가 인산 전망을 단숨에 무력화시켰습니다. 연준의 기준금리 시장 전망을 집계하는 시카고 상품거래소 패드워치에 따르면 이날 금리 선물 시장은 연준이 3월 연방공개 시장위원회에서 빅스텝을 단행할 확률이 0%까지 낮춰졌습니다. 누구도 빅스텝을 예상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제롬 파월 연준의장이 지난 7일 미상원은행위원회 청문회를 통해 기준금리 인상 속도를 높일 수 있다고 발언한 다음 날만 해도 금리 선물 시장은 3월 0.5% 빅스텝급 금리 인상 가능성을 78.62%로 높게 점쳤습니다. 그러나 이틀 뒤 바이든 행정부가 실리콘밸리은행의 파산을 결정한 날인 10일 빅스텝 전망은 40.32%로 금복으로 하락한 데 이어 이틀 뒤인 오늘은 빅스텝 전망이 선택지에서 아예 사라졌습니다. 불과 나흘 만에 미국 기준금리 항방을 둘러싼 시장 전망이 180도 뒤집어진 것입니다. 현재 금리 선물 시장은 연준의 3월 금리 인상이 0.25% 포인트 베이비스텝 단행 가능성을 96.7%로 점치고 있습니다. 실리콘밸리은행 파산 사태가 미국 경제의 불확실성을 급격히 높였기 때문입니다. SBB 파산 소식이 알려진 뒤 이틀 만인 12일 미 정부는 SBB에 입금되었던 예금 전액을 보증하는 방안을 발표하며 급한 불은 껐지만 시장의 불안감은 여전합니다. 미국 시중은행이 보유한 채권, 주식 등 자산에서 발생한 미현실 손실이 6천억 달러 규모에 달하는 가운데 뱅크런 사례가 더 나오면서 손실을 본 자산을 대거 매각해야 하는 은행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어서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연준이 빅스텝을 단행하면 채권 가격과 주가를 끌어내려 미실현 손실 규모는 더욱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추가적인 은행 부실을 촉발하는 방아쇠가 될 수 있는 셈입니다. 연준이 금융권 연세 부실과 그에 따른 급격한 실물 경기 침체의 위험을 무릅쓰면서 빅스텝을 단행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시장의 판단입니다. 심지어 미 금융시장을 둘러싼 불안감이 높아지자 시장에서는 연준이 3월 FOMC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준의 이달 금리 동결 확률은 3.3%로 낮은 전망입니다. 한편 이처럼 이번 뱅크런 사태 확산에 미국이 긴축 강도를 낮출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달러화당 원화값은 20원 넘게 급등했습니다. 서울 외환시장 달러화 대비 원화값은 전 거래일보다 22.4원 오른 1,301.8원의 장을 마쳤습니다. CBS 방송은 공화당의 대권주자들과 잠재적 출마 후보들이 잇따라 아이오아를 방문하며 아이오아 코커스 시즌 공식적으로 시작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지지율 선두를 달리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론 드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나란히 이곳을 찾으며 본격적으로 열기가 달아오는 모습입니다. 먼저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오늘 아이오아 동부 대분포트를 찾아 교육 문제에 대해 연설을 가졌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해 중간선거 직후 경선 출마를 선언한 뒤 아이오아를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드센티스 주지사는 이미 지난 금요일 아이오아 대분포트와 디모인을 잇따라 방문해 새로 출판한 책 신간 자유로워질 용기의 홍보에 나섰습니다. 한때 리틀 트럼프로 불리며 극우 정책으로 명성을 쌓아올린 드센티스 주지사는 현재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항마로 정치적 기반을 굳힌 상황입니다. 뉴욕타임즈는 드센티스 주지사의 잠재적 대권 행보 이후 사실상 첫 아이오아 방문해 그를 보려는 무수한 공화당 지지자들이 몰렸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밖에 현재 출마를 공식 선언한 니키 에일리 전 유엔대사 역시 지난 9일 아이오아에서 두 차례 타운홀 미팅을 갖고 나라의 통합과 애국심에 호소한 바 있습니다. 사실 아이오아는 전통적으로 미국에서 가장 처음 코커스가 치러지는 곳으로 초반 선거 판세를 가르는 핵심 지역입니다. 민주당이 이번 대선부터 사우스 캐롤라이나부터 경선을 시작하기로 일정을 바꿨지만 공화당은 여전히 아이오아에서 출발하는 기준 일정을 고수하며 보수 진영에서는 승기를 잡아야 하는 정치적 상징이 큰 곳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16년과 2020년 두 번의 대선에서 모두 승리한 곳이지만 현재 표심은 흔들리는 분위기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최근 디모인 리지스터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 주자로 선출될 경우 아이오아 공화당의 47%만이 대선에서 그를 지지할 것으로 답했습니다. 이는 2021년 6월 69%의 1위던 지지율에 비해 크게 하락한 것입니다. 같은 조사에서 공화당 지지층의 각각 44%와 42%가 트럼프 전 대통령과 드센티스 주지사에게 매우 호감이라고 응답 비슷한 호감도를 기록했습니다.